근데 김장훈 형님 제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대박나 대박나 만약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제가 형님 까면 어떻게 망감하실 것 같아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막아야지 막아야지 무릎을 못 꿇어 물로 가라 일도로 이거 어떻게 태국일장 태국일장 맞아 죽나 굶어 죽나면 맞아 죽는게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러면 KCM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KCM은 우리 현진 형에 대한 리스펙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형에 대한 리스펙이 있어요 나는 현진 형에 대한 리스펙이 있어요 아니 형은 어디서 동생한테 흐린 기억 속의 그대라는 노래를 전후로 진짜 대한민국 댄스 역사가 바뀐 거야 아 인정합니다 KCM한테 진짜 처음으로 포커스 조금도 못 찍어야지 아 예 괜찮습니다 지금 그거 내가 사과할까 그거 좀 얘기하겠다 너에게 전했던 말보다 전하지 못한 말이 참 많아 그 말들이 이게 아 예 괜찮아요 요 아 예 괜찮아요 감사합니다.